네 이번 시간에는 매트로놈 앱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앱도 아이폰용 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 똑같이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되구요.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템포라이트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템포라이트를 검색하면 앱이 뜨죠. 그러면 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동의를 누르고 설치가 다 됐으면 열기를 누릅니다. 그 다음 첫 화면에 이렇게 뜨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된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액센트라고 해서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밑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작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자 액센트 표시 있는 부분만 소리가 다르게 들죠. 좀 세게 들립니다. 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타를 치면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네 개를 다 액센트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 네 개 다 액센트를 꺼주셔도 됩니다.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예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쵸? 불피만 나오고 소리가 안 나죠? 처음 쓰시는 분들은 액센트 표시가 네 개가 다 들어오도록 하거나 아니면 네 개 다 액센트 표시가 없이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 표시는 이제 메트로놈의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60으로 써 있는데 60이면 1분 동안 60 박자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간에 1초에 한 박씩 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리하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1초의 간격마다 클릭 소리가 한 번씩 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요. 속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한번씩 누르면 이렇게 속도가 일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왼쪽을 마이너스 표시를 누르시면 일씩 줄어들게 되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조금 길게 누르면 10씩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눌러 볼까요? 길게 많은 수치를 바꾸고 싶을 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표시를 길게 눌러서 속도 템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밑에 보시면 탭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쓸 일이 많으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노래의 템포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의 속도에 맞게끔 탭을 눌러주시면 그 음악의 템포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탭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뀌시죠? 근데 이게 초보자분들은 쓰기가 어려운 게 박자를 일정하게 눌러 주셔야만 그 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박자가 잘 안 맞으면 속도가 왔다 갔다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한 템포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눌릴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 보면 이렇게 모델하타로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표시는 뭐냐면 빠르기말 그리고 클래식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델하토 이런 빠르기말은 일정한 하나의 숫자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모델하토 써있죠. 86부터 97은 모델하토 또 83부터 85까지는 말스카 모델하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구간을 빠르기말로 지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빠르기말 밑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 왼쪽이죠. 4 슬래시 4 써 있어요. 4분의 4 박자 라는 뜻입니다. 선택을 하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박자 현재 표시된 것은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분의 3 8분의 6 8분의 9 박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시들은 흐릿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은 유료 버전에서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미하시는 분들이 연주하는 음악의 대부분은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굳이 유료 버전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탭 아래쪽 보시면 음표처럼 생긴게 하나 있을거에요. 지금 음표가 4분음표인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음표가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리듬 형태를 나타내는 거에요. 한 박자에 몇 개씩 치느냐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은 4분음표로 되어 있죠. 요거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8분음표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템포가 빨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템포가 빨라진게 아니라 한 박자에 두 개씩 치고 있는 거에요. 하나 둘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죠 음표가 3개가 그려져있고 위에 3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3연음이라고 하는데요. 한 박자에 3개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느리게 해서 들어보죠. 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원, 티타, 투, 티타, 쓰리, 티타, 포, 티타 자 이런식으로 들리겠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3이 써있는데 중간에는 음표에 머리가 없어요. 한번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리듬은 나중에 듣게 되실 텐데요. 셔플이라고 하는 리듬이에요. 또는 스윙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스윙필 스윙 느낌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딴, 따 자 가운데가 빠졌기 때문에 앞에 음이 조금 길게 느껴지죠? 자 이 리듬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표가 4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있어요. 이건 16분 음표 4개가 묶여있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죠. 원이 에나, 두이 에나, 트리 에나, 부이 에나, 원이 에나, 두이 에나, 트리 에나, 부이 에나 상당히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템포가 빨라진 게 아니라 한 템포의 개수를 많이 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생을 한 상태에서 똑같은 속도에서 리듬만 바꿔놨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죠. 자 4분음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을 시작해놓고 8분음표 사면음이죠. 자 불빛은 일정한 속도로 불이 들어오고 있죠. 소리가 더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자 셔플 16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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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중에서 중간 2개를 뺀 겁니다. 부점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기타를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박자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박자기를 따로 돈 들여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또 쓸만한 박자기는 비쌉니다. 몇만원씩 하니까 스마트폰을 잘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무료로도 좋은 앱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번거롭지 않게 많은 악세사리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거 메트로놈 앱은 가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능이 바뀌는 건 없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한쪽에 광고창이 뜨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메트로놈 앱을 사용하시다 보면 기타 소리가 더 커서 메트로놈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끼시고 연습을 하시면 메트로놈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그냥 키면은 기타 소리에 묻혀 가지고 박자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자 이것으로써 이번 시간에 박자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자기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란에서 제가 안드로이드용이랑 아이팟 아이폰용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